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광주시는 호남선 KTX 개통에 대비해 광주송정역 연계환승교통체계 및 주변교통시설 개선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. 광주시는 첨단에서 수환, 광주송정역을 연결하는 송정 33번 시내버스 등 2개 노선을 신설하고 상무 22번과 진월 75번 공항버스 노선을 조정 연장해 운행하는 등 광주송정역과 시내버스 연계환승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. 또한 광주송정역 역사안변의 택시정차구역은 하차전용으로만 이용하고 건너편의 승차전용 택시승강장을 별도로 조성하는 등 주변교통시설을 개선해 교통혼잡을 해소할 계획입니다.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도산동 송정일교에서 용봉동 나주시계관 도로 확장 사업은 편도 1차로에서 편도 3차로 교량으로 재가설하는 등 주변 도로 확장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. YBC 뉴스 최선영입니다. 뉴스 최선영입니다. 뉴스 최선영입니다. 뉴스 최선영입니다.